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 11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안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성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아합은 어떠한 성경의 기록에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습니다 그 아버지의 오무리 그 다음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도 아합만큼 악한 왕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합이 정말 악한 왕입니까?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를 빼놓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빼놓고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합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작은 그 북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많은 무역을 활성화시켰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 아합을 한마디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단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의 민족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시돈과의 좋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복판에다가 그 시돈의 아세라의 목상이 있는 신전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왜 그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땅 하나 넓히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우스운 일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열한기상을 읽다 보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거기 포도가 맛있었는지 그 땅 한 뼘 넓히기 위해서 그를 죽입니다 나봇이 왕의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더 많은 것들을 값을 치러주겠다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지게표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이에요?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는 발로 신명기 8장을 보면 발로 물을 대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줄기를 따라서 내가 물수레를 밟기만 하면 나일강물이 내가 일하는 논밭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땅은 어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축하기에는 우기와 건기를 지나가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농사 짓기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땅이에요? 이른 비, 처음에 파종할 때 늦은 비, 수확을 걷어들일 때 비가 와야지만 소출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요 매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봤어요 누가 싫은 소리를 하나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혹여나 이 목사님 또 누가 조금만 괴롭히면 내가 이제 마음에 있던 얘기를 하나 꺼내야지 이러고 왔는데 교회에서 곳곳에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도넛 가게 문 닫자마자 집에 가서 몸을 누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팎을 돌보시는 분들이었어요 전미에서 한국 사람이 도넛 가게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있다면 여기 텍사스일 겁니다 맞죠? 제가 듣기로는 얼핏 듣기는 1800개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도넛 가게 어떻게 일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도넛 가게 보니까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한 오후 1시나 2시면 딱 문 닫길래 세상에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밑작업하기 위해서 새벽 1시나 2시부터 남자분들이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 오실 때 그 생각하고 오셨어요? 새벽 1시에 내가 나가서 일할 거라는 거?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내가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물수레를 밟아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해야지 살 수 있는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다고 무조건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때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나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또 제가 오늘 잠시지만 건사님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봤어요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여자 마음입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면 넘치는 게 옷이에요 근데 봄철에 옷장을 열어보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숨 딱 쉬면서 입을 게 없네 남편이 그래요 나는 이거 하나 입고 산다 얘기하죠 와이프는 너는 그러고 살아라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여성 사역을 했었거든요 우리 묵사님이 대학부 사역하셨고 근데 여성 사역하면서 하나 제가 깨닫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 속을 긁는 분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적당한 톤 살짝 G키에서 A키로 왔다 갔다 하는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 사람 마음 힘들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권사님들을 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강사를 대한 예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토양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토양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의 불이 꺼졌을 때인데 사실 오늘 그 부분은 우리 열한기 당시 19장의 이야기거든요 네 18장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열한기서하고 역대서를 읽다 보면 이 두 개의 책이 같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섬겼던 왕들 또 때로는 하나님 버렸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한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열한기상하는요 탈모드의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가 쓴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응을 일으켰던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열한기를 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꼭 검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이 열한기상 17창부터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기근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전쟁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것이 망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왜 아합이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단 하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이 아세라를 선택하고 바하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자식을 주고 내게 먹을 것을 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열한기상 17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사건 속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얘기합니다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엘리야가 눈에 가시었습니다 열한기상 17장 중반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동일하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민족과 이 모든 것을 괴롭게 하는 건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당신의 선지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모으라고 아합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바할의 선지자 450과 아사라의 선지자 450을 이끌고 아합과 이스라엘이 그 갈멜산 위로 이게 포도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포도원 그 고온 평지 갈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쪽 언덕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도열해서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들이 역사하는 걸 보여달라고 그 순간에 아세라 바할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춤을 추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무렵에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서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재단 앞에 이스라엘의 열두 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재단의 모든 것들을 도랑을 파고 물을 보내 흘려보내고 거기다 재단에 쌓아온 다음에 나무를 채우고 재단에 재물을 올려놨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불은요 나무에 불을 붙여서 재단을 달궈서 재물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불을 어떻게 임했습니까? 역순으로 임해요 재물에 먼저 그 불이 임하고 재단에 임하고 나무가 임하고 흙과 도랑을 훑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 입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바할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영국에서 웨일즈 가운데 한 백여 년 전에 가장 먼저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부응을 이야기할 때마다 꺼내놓는 사람이 이반 로봇이라는 젊은 광부입니다 한 2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요 이 친구가 따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갱도 밑에서 다른 광부들과 함께 석탄을 캐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갱도에서 광부들이 쉬면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잠시 담배를 태우거나 아니면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희미한 촛불 아래서 이반 로봇이라는 젊은이가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사람이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라면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그 갱도 속에서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그의 내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갱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갱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새들어 살았던 창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랫집에 사는 다른 새들어 사는 다른 사람이 담배죄를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입 안 닥치면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 입을 꿰매버리겠다고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갱도 속에서 말씀만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창가에 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진짜 올라가서 입 찢어버린다? 마음이 또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갱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불또을 넣었다가 빼온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참다 못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합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인데 너무 좀 매물차죠 우리 이은상 목사님 같으면 바로 말씀 강단 비워줬을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한 번 거절당했으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그냥 지나쳐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갱도에 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또이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찾아갑니다 며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나오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마음을 이제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사회를 보고 성경을 읽더니 본인이 설교하고 끝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버츠 오늘 너가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지금 올라가서 해라 사람들이 혹시 집에 안 가면 네 말을 들어줄 거야 낙심이 됐지만 이반 로버츠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 강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앉아 계셨던 분들은 정말 아흔이 넘는 여든이 넘는 어르신들 몇 분만 앉아 계셨어요 이반 로버츠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갱도에서 이반 로버츠의 마음을 녹였던 것처럼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였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웨일즈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 도시 인구의 90%가 그 3개월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면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지면요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지면 낫고 회복이 됩니다 삶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도 그분이 만지면 마스터피스가 딱 붙는 것처럼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오늘 엘리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불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시지 않았어요? 엘리아의 모든 사역이 엘리아의 모든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꼭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해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언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당에서 나올 때 그때 임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아합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구나 제가 어제 목사님이 또 여기 먼저 이 교회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제가 들어올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부터 들어오는 성도님들마다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이은상 목사님을 데려갈 수 없지만 저분이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 연락처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은근과 끈기의 사나이입니다 목사님 긴장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 찬양인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복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 게 아니죠 부르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이분은요 모던 워십에서 기도원까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동남풍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분은 갑자기 80년대로도 가시는구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오늘 권사님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사여가는 사람들도요 시간 지나면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사라졌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권사님들 가운데 내게 원망이 있고 사여갈 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다면 내게 이미 불이 꺼진 겁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그 불이 임하고 났을 때 하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 사건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얘기하죠 바할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다 내려왔는데 금성아지 놓고 이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할 때 그때도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라고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군지 아세요? 레이지파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은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좋게 하고 말게 하고 이민교회에서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권사님들이요 뒷이야기 하시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여기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제 가까운 후배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 교회를 출석한 지 10년이 됐는데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목사님 말씀이 좋으냐 어떤 예배가 좋으냐 아니면 어떤 훈련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딱 하나 좋은 경우는 뒷담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미양교회 안에 권사님들 안에서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을 붙이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시면요 기도할 사람 없어요 권사님들 영국적인 최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남자들이 기도 안 하거든요 일만 할 줄 알지 제가 다음에 안수집사의 수련회에 오면 안수집사님들 편을 좀 들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번에 권사 수련회로 특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인상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사건 이후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된 백성과 그 땅이 만나는 이야기가 여우수화거든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여우수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이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기 전후부터 어떤 게 일어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민생활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예요? 10년 했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민생활 10년 하면서 뭐가 어려우냐면 정말 열심히 돈 벌었는데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부부관계도 깨지고 애들 때문에 미국 왔는데 심지어 애들하고도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비는 내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여기는 없네요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보시면 정말 큰 강대상 있잖아요 보통 강대상 앞에 포도나무도 있지만 두 개의 글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마침표가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서 오메가가 아니에요 그건 심표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미국 생활하면서 10년, 20년 일했는데 모든 게 날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건강도 날라갔죠 관계도 날라갔죠 또 내가 벌었던 돈도 하루아침에 날라갑니다 버지니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세탁소 두 개 해가지고 정말 안정적인 이민 생활을 했는데 리타이어 해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석 달 만에 그 모든 돈을 날리신 분이 있어요 어디세요? 카지노 가서 여러분 카지노에서요 천불 쓰는데 몇 분 걸릴까요? 정확히 10분 걸립니다 평균 아 예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당겨주시네 20초 이야 정말 저는 10분도 놀라운데 20초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석 달 만에요 이민 생활했던 모든 걸 다 날리셨어요 누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황무지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땅을 밟는 순간에 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임자이신 최병남 목사님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텍사스 보니까 길도 넓고 집도 다 크더라고요 근데 황무지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죽도록 달리시면 되겠다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죽도록 달려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마음에 바꿔먹었어요 이분을 데려갈 수 없다면 여기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작은 이목사님 다른 이목사님만 데려가고 이분을 여기서 죽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에서 황무지를 밟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밝게 하는 순간 전에 없던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엘리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 개선하는 마음으로 아합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아합이 이때 모든 상황들을 이세루에게 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요 참 특이하죠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보고하는 그 장면입니다 얘기하죠 이렇게 해야 됐다고 그랬더니 이세별이 상상해보건데 이 맹추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런 자리를 깔아주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은 하나를 분명히 알아요 이때 놓치면 모든 게 판이 뒤집어지는 걸 압니다 한마디 합니다 오늘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50명 다 죽은 것처럼 내일 정오까지 엘리아도 내가 그의 목숨을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누군지 아세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권사님도 오늘 곱게 나오셨지만 저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는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시잖아요 저는요 결혼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첫 해 때 아내한테 I love you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I respect you 내가 아내를 존경해야 되는구나 제가 빨리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내한테 3년 첫 쯤에 I obey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판을 뒤집는 거죠 내가 널 죽이겠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아가요 불도 봤고요 물도 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봐야 돼 이 순간에 하나님 봐야죠 우리 권사님 지금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봐야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애가 아프면요 의사 얼굴 먼저 보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도넛 가게에서 기계 하나 망가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당장 승질부전하죠 세탁소 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기계 한 번 고장나면 불리면 돈이에요 요즘은 유튜브 보고 제가 아는 집사님은 기계 고치시더라고요 왜? 부르면 돈이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서 못하는지 아십니까? 불도 봤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이른비와 늦은비도 경험했는데 이민생활하면서 여기에 제가 장담하건대 이민 온 첫날 신라면 라면 박스에다가 라면 끓여놓고 첫 끼를 시작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때 1년 딱 지났을 때 무슨 생각해요? 1년 처음 왔을 때 라면 먹었는데 1년 뒤에 식사는 다르잖아요 어떤 영화의 카피처럼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은 혹시 아세요? 치킨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는요 다른 동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요 상황을 봐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에 히라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땅은 바래두지만 눈은 하늘을 보는 자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요 기도가 안 될 때요 하늘을 보세요 오늘 동남풍합으로 하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천지지의신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다 보면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역사시의 대부분이 창조로 돌아갑니다 왜요? 모든 혼돈의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지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다예요 바다가 혼돈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상처고 분노의 모든 상황들입니다 근데 물이 뭐예요? 물이 바다인데 물이 바다를 덮으면 뭐가 돼요? 그냥 물바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차량 부를 때 엄청 운을 받잖아요 제가 저희 꼬맹이 큰 녀석이 킨더 다닐 때 보수선에 있을 때요 운전하고 갔는데 물이 바다 덮으면 같이 그 차량을 하는데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요 썬루프가 없으니까 창문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운전 조심히 해 그리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어야 물바다지 킨더인데 와 제가 정말 얼마나 황당하던지 이거 한 대 팰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바다는 혼돈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혼돈을 하나님의 말씀이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거장도 낙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께 하나 미리 이렇게 도와드리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신실해 보이시죠? 아까 찬양하실 때나 바디올시프 할 때 너무 이쁘시고 고우시잖아요 전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제가 봤는데 저분들도요 이 분노라는 걸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저분들 걸어다니는 폭탄입니다 권사님들 수련회 할 때는 많이 위로해 드릴게요 그런데 권사님들도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직분자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여러분 직분자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요 사모도 사람이에요 사모님들이 제일 잘 주는 춤이 뭔지 아세요? 엉거주 춤입니다 옷을 잘 입고 오면요 아휴 우리 사모님 드디어 사치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사모님이 또 그나마 또 다음 주에는 또 취약이 또 이렇게 입고 오면요 우리 교회 사례도 안 드리는 건데 저러고 H마트 돌아다니면 어떡하지 이러실 때가 있어요 부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저기 반주하는 자매님들 청년이시죠? 지성과 영성과 미모를 겸비한 자매님들 저 자매님들도 다 공수표예요 왜? 결혼해서요 애 둘 낳아 봐야 압니다 저들의 영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저 자모실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예배는 끝납니다 권사님들도요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권사님들도요 말씀 안 읽을 때 있어요 권사님들도요 때로는요 정말 교회도 봉사하라고 그러면요 얘기해요 나 어깨가 안 올라간다고 오식견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 안 맞는다고 전화 오잖아요 그냥 개세마리 소스 넣으라고 남자분들 중에 개세마리 소스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일명 맛선생입니다 모르시면 H마트에 가서 연두를 찾으시면 됩니다 김치찌개에 겨누면 맛이 변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권사님들이요 그럴 때 여러분 꼬리표 달지 마세요 왜? 나도 냄새 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어느 권사님이세요? 이왕 할 거 권사님 저기 두 배로 모든 걸 다 용서해드리세요 저분은 알았죠? 그런데 이 속을 누가 뒤집냐면 남편 그 인간이 얘기하죠 네가 권사가 돼서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집에도 밥도 안 해놓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권사님들도 바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아도 바닥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도 바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아가 도망을 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엘 세바로 내려갔다고 이스라엘 체북단 담부터 체냄단 유다 밑에 광야가 10강야부터 여러 광야들이 있거든요 한 6개 정도의 광야가 있는데 그 중에 체남단 부엘 세바예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성경 믿음의 족장 보면 야곱이요 야 이삭이요 쫓겨나고 쫓겨나서 살아간 곳이 부엘 세바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죽기를 청합니다 한 로댐 나무 아래에서 제가 학부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이나 2박 3일씩 기도원 올라갔어요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원 올라가가지고요 딱 말씀 펼쳐놓고 또 제가 막 그리고 철학이도 하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요 백팩에다가 일단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수양관에 들어가가지고요 일단 먹습니다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나면 기도할 것 같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잡니다 그냥 내리 자요 내리 자요 그냥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요 찬송은 보혈 찬송만 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먹고요 자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야 되고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야 됩니다 목사님 다음에 권사 수련할 때요 이렇게 세게 말씀 내는 시간 말고요 또 권사님들하고 또 어디 아우팅도 가는 것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권사님들 기도만 하시려고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요 영국적으로 침체가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듣는 게 먼저죠 기도하는 게 먼저죠 근데 그만큼 필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성과 영성과 미모를 겸비한 저 두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애도 둘 낳았어요 남자만 둘 세상에서 여러분 아들 둘과 딸 둘 키우는 집은 다릅니다 엄마들 성격이 일단 근데 아들 둘만 낳았어요 고스란히 남편 닮은 제인 중에 제인이죠 그러면요 그때요 모든 게 힘듭니다 제가 이래도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성품도 좋고요 참 인간 댐댐이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저 다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큰 녀석이 태어났는데 애가 30분마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1시부터 3시까지는 내가 보고 3시부터 7시까지는 당신이 봐라 근데 우리 애가요 또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아들이요 아까 말펀치를 보려고 했는데 얘가 좀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당번일 때는 11시부터 3시까지 푹 자줍니다 근데 얘가 놀라운 건 뭐냐면 3시부터 7시까지일 때는 애가 30분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밤에 이번 주엔 바꾸자고 여러분 그거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 그렇다고 바꾸자고 역시 우리 아들이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은사가 뭐예요? 영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면 11시부터 3시까지 15분 단위로 깨는 겁니다 그리고 3시부터 7시까지 안 깨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발로 정말 저희 아내를 보시면 알겠지만 천상여자거든요 이런 말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희 아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상당히 창의적으로 생겼지만 저희 아내는 상당히 단아하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저희 그 아내가 단아하신 그분이 저를 발로 딱 차는 거예요 이럽니다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안 자는 척하고 눈 감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눈 뜬 거 아니까 안 자는 거 아니까 일어나라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철회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아를 만나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 정신 못 차려? 너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을 받고 물을 받고 역사를 봤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 와서 여기로 도망 올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저는요 이게 영어성에부터 터치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 이 표현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아의 그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을 어루만지셔서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요 뭔가 잘못했을 때 말해주는 것보다요 그냥 손 한번 딱 잡아주면 마음이 녹잖아요 권사님들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누가 뭐 일을 잘 못하잖아요 왜 그거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척 해주고 때로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말없이 끌어안아주고 제가 이은상 목사님 처음 봤을 때였는데 보스턴에서 참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속으로 저분은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 공부 끝내고 신학교 가서 교수할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또 페이퍼도 페이퍼 쓰는 기계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어요 저 사람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걸까? 그냥 습관적으로 글을 쓰는 걸까? 기계적으로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마음이 바뀐 게 있어요 대학부 애들을 섬기는데 걷어먹이는 거예요 이 대학부는요 애들이 레이집합니다 받을 줄만 알지 먹을 줄만 알지 토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약간 오늘 걱정된 이 영상이 보스턴에 있는 대학부 아이들이 볼까 봐 제가 지난 12월에 대학부 소련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먹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은상 목사님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맨날 밥 사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너는 세상에서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너네 맨날 먹이냐 제가 여성 사약을 했거든요 여성이 먹으면 끝나면 저는 집에 김치통을 들고 집에 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어떤 데 보면 또 저의 은사가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저는 딱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동대문에서 아니 명품 옷을 뭘 입어도요 그지 같아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동대문 야시장에서 뭐 하나 입어도요 저분은 명품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뵀는데 아 이 사람 공부할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 목회하면 힘들겠구나 누가? 누가? 교인들이 여러분들 목사님 잘못 만나셨어요 저분 이빨도 안 들어가는 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단임 목사님도 온전히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역자분도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제가 와서 모든 부목사님들 뵐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 받아요 모든 안수집사님들이 온전히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이 온전히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 시작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물이 임해야 되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욕하지만 부에일세바로 내려갔다는 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로댐 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굶주림을 체험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볼 때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모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건사님들이요 어쩔 때는 영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로댐 나무에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마음의 불이 꺼졌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비전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세미한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있고 이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찬양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마다 삶이 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의 말세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긴 위대한 사명의 바턴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다면 신체적으로 불편하시지 않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헌신 예배가 건사님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가 어떤 교회 봉사 더해라 사역을 더해라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더해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실패했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릴 때가 있어요 상황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갈 때가 있어요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묻은 손으로 한 분 한 분 만져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 분 만져서 다. 누비 lock